1년이 조금 지났으며 1년 동안 저희가 각자 나이 차이가 더 다르고 또 각자 다른 곳에 살던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많이 맞춰보면서 이제 저희 팀웍을 키우고 또 보컬 실력도 뒤쳐지면 되니까 보컬 연습도 하고 항상 연습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으로 보내는 날들이 물론 좋았지만 계속 하는 연습이 힘들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했는데 공연이 있는 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을 했는데 공항에서부터 많은 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깜짝 놀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이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입국에서 인턴을 넘어가면 많은 팬들에게